Q. 오늘은 앨범 리사이팅 영상을 찍는 날입니다 저는 이제 프로 브이로그 오늘은 앨범 리사이팅 영상을 찍는 날 뚜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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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근포근 타로 버블티 저는 촬영을 하고 계십니다 타로 버블티입니다 저는 타로 버블티에 밀크 폼을 추가해서 먹습니다 이게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답니다 버블티 좋아하는 사람 이제 중간에 점심시간입니다 도시락인데요 얼마나 맛있게요? 저는 제육볶음을 시켰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아니 말해도 돼 맛있어 제가 김치를 진짜 안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 김치는 먹을 수 있어 볶음 김치라서 나 버섯도 안 먹었었는데 맛있어 나 버섯도 안 먹었었는데 버섯도 먹는다고 이거 누가 준 거야? 우와 잡혀! 우와 진짜 잡혀! 우리 매니저 누나가 줬어요 우리 매니저 누나가 줬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안 눌렀어? 안 눌렀어? 안 눌렀어? 안 눌렀어? 다시 말해 이제부터 찍었는데 다 날락한 것 같다 맛있는 점심시간 안 눌렀어? 안 눌렀어? 안 눌렀어? 형님 카메라 잘 켜져 있네 이런 미담이 찍혀야 돼 깜짝이야? 이게 미담이라고요? 이게 미담이라고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 눈물 같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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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되는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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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르마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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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에서 딱 저 하나 진짜 살벌하게 좋았는데 어쩌지? 오 얘 봐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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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편집본을 따끈따끈하게 봤는데 저 때 고생했던 게 떠오르고 너무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과연 완성본은 또 어떻게 더 잘 나올지 기대가 너무 많이 됩니다 안녕 잘 가 네 오늘은 두 번째 식사 시간 햄버거입니다 햄버거 좋아해요? 네 응? 너무 좋아 아 맞다 이렇게 이렇게 크냐 근데 왜 이렇게 크냐 맛있구만 맛있구만 봄라튀김 봄라튀김 자 저 밧데리라요 진짜? 밧데리? 저 배터리 밧데리가 너무 이게 붙어놨네 아 진짜? 밧데리 나 배럴리라는데 안내면 준거 가이가이가이가 어 잠깐만 그럼 하지마 그럼 하지마 처음 들어봐 안 내면 준거 가이가이가이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이거 녹화 안 되어있었다. 다시 해야겠다. 다시 할게요, 가위가위 보인. 자랑이 안 돼서. 이거 안 돼있었어. 안녕하세요. 잠깐만, 묵지방 할래? 가위가위 보일래. 이거 지금 진짜 빠뜨리 없다. 한 방인지. 한 방으로? 묵지방 말고요? 묵지방 하나빼기 할래? 아니. 아니. 한 방 빼기. 그냥 한 방 빼기 하자. 뭔지 알아? 아니, 나 별로 안 좋은데. 묵지방 하잖아. 네. 진짜로? 응. 그건 일단 내보고 결정하자. 네. 오늘 이렇게 앨범 티징 영상이라 해야 하나? 리사이팅 영상? 저는 그 영상을 찍고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저의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14분입니다. 밤 11시 14분입니다. 오늘 예쁘게 찍어주시려고 되게 노력을 해주셔서 저도 힘을 받아서 열심히 찍고 가야 됩니다. 밤에 퇴근길에 찍는 영상이라. 재밌다. 이런 걸 제가 잘 못했었는데 부끄러워서 잘 나오는 건가? 제가 요즘에 좋아하게 된 향수가 있는데 옛날에 어디에서 향수를 공개했었잖아요. 이번에도 저의 향수를 공개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향수가 되게 향이 좋더라고요. 은은하니 뒷광고 아닙니다. 내돈내산입니다. 집에 거의 다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문 푹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데이 분들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모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뼘